아우디 폭스바겐의 디질 차량 수고종 가운데 폭스바겐티구원 2만 7천대의 니콜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니콜 계획서를 지난해 10에서 11월 도달간 검증한 결과 지구안의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효율 등에서 니콜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니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15년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 6천대에 대해 니콜을 명령한 지 14개월 만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세 차례 환경부에 티구안 니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모두 대자를 맞았다. 또한 연료 분사 압력을 높이고 연료 분사 방식을 기존의 1연소 행정 1분사에서 1연소 행정 2분사로 바꿨으며 1. 아울러 자동차의 가속 능력과 등판 능력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 시험에서는 실내 공인 연비 차이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변동이 없었으며 도로 주행 연비은 1.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니콜 이행 기간인 18개월 동안 니콜 이행률 85%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픽업 및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교통비를 제공하며 홀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폭스바겐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때 니콜을 함께 실시하면 니콜 이행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니콜에 걸리는 시간은 차량별로 약 24에서 39분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니콜 승인을 받은 티그완 2개 차종 2만 7천대 외에 나머지 13개 차종 2만 9천대는 배기량 엔진이 생명에 따라 선빙품으로 나눠 니콜 계획서를 접수하여 이 예정입니다.